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해보다도 올해 꽉 찬 프로그램으로 함께했던 개막식이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나와 있습니다 네 오케스트랑 협조를 넘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 준비가 한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술제의 전시를 안내하겠습니다 구청 1층 전시실 배경으로서는 문학관의 시험화 문제, 미술관과 소활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상 컨벤치 반의 작품도 배경으로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경호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학과 친구들에게 큰 응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? 무대 정치를 도와주시는 분들 말고 출연진 중에 가장 많이 오는 분이 누구일까요?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주은정 선생님이시죠? 네 맞습니다 예술학교에서 피아노를 지도하시는 주은정 선생님이십니다 바이올린 반 첼로 반, 바이올린과 첼로 합주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